여기 과자들은 뭔가요? 배고프고 먹으려고 가지고 왔지 작은 거? 여보의 가방에도 비누 하나 들어 있던 것 같은데? 네 콜롬비아에 비누 없는 데가 많지 저렴한 호텔 같은데 조금 더 멈출 수 없는 거로 너aining 저의 옷 입어오는 제자들 하필이 차단의 부품은 그 빓에 한pan이 무려기 무려기 먼저 요리 그냥 호텔 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